올해의 총선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지 어떻게 보세요? 늘 총선을 앞두고 나서는 벌써 작년부터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의 여러 지역이 서울 편입 이슈가 이미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나서는 특히 지역구 선구다 보니까 국지적인 시장에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책이라는 거를 조금 넓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년도에 대부분의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 중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법령 개정을 실패를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지 않은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법령 개정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외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해석하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을 상승시키겠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합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을 좀 더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방향성 자체가 집값을 견인한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량, 거래를 정상화시키면서 안정화시키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좀 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신생아 특례론이 가장 큰 그런 수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애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정책이다 보니 이게 사실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공공금융 성격의 제도를 좀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좀 별다르게 과거처럼 급격한 그런 완화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거래량 그리고 조금 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정책적인 포인트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저는 어느 정부라도 정책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고요. 주택시장 안정이거든요. 어느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기를 바라고 급락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나오는데 2023년에 이제 하반기에 화두가 됐던 게 메가시티죠. 그런데 메가시티도 처음에 좀 반짝하다가 후에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또 지역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크게 반영을 일으키지는 못했는 것 같고요. 2023년 12월 마지막에 좀 나왔던 게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을 대통령께서 안전진단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지 않았거든요. 또 국회 법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역시도 이슈는 던졌지만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알잖아요. 법이 통과가 돼서 실거주 의무도 안 되는데 그래 나 통과되는 거 보고 어떤지 판단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두로 던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최근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심리를 살리는 데는 저는 좀 역부족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규제는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강남 상구, 용 상구거든요. 규제죠. 그걸 푸느냐. 저는 절대 못 푸리라고 봅니다. 그걸 푼다는 얘기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강남, 용 상구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앞서서 윤재인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정고점을 돌파한 지역들도 있고요. 정고점 가까이 간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또 파급력이 큰 이런 규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차차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잘해야 한 4월 정도의 토지거래가 정도 풀리면 베스트인데 그거 풀린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크게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지네요. 혹시 두 분께서도 좀 기대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적인 거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연구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키워드로 잡는 것들 중에 일단 저는 정책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정책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 물론 총선이라는 불확실성 이 시점까지는 정책적인 변수들이 나오기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 총선이 4월이잖아요. 4월부터 우리가 12월 사이에 그 해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구도에 따라서 세금 쪽에서 전면적인 개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의 세금 보유할 때의 종부세와 재산세와 관련된 개편 더불어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중과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만 살 때 팔 때 보유할 때의 세금 자체가 이 현 정부에서는 사실 취득세 중과 자체도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통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양도세 자체는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 하는 부분들을 아예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건 세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DSR 제도라는 대출 제도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출 제도를 시행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 아까 김인만 소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부의 정책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주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신용도도 떨어지고 재산도 부족하고 소득 기반도 약하잖아요. 이분들을 우대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보시게 되면 신생아 혹은 청년 그 외에 중장년층에서 사실은 이미 내 집 마련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쪽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굉장히 접영을 넓게 혜택을 줬다면 2024년에는 대출 규제 자체를 DSR 쪽에서 서민들을 국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금과 대출이 사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혹시 위원님께서도 정책적인 부분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많이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에 대한 키워드가 좀 있었는데 특히 공급이 부족한 서울이나 도심권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년도에 도심 주택 공급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발표가 한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심권에 있는 분양을 할 때 특히 강남 상구나 용산구 같은 지역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분양가가 상당히 낮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로또 청약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지역들은 분양가가 높아도 사실 분양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도심 지역의 특히 재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이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반대적으로는 지방에 대해서 지금 특히 대구, 경북 지역들이 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들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는 일시적으로 세제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미분한 지역 주택을 살 때는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을 조금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줘야 그런 데들의 입주 물량들이 좀 소진이 될 수 있어서 지역에 따른 좀 차등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분이 짚어주신 이 정책적인 포인트가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많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